이 사람 꼭! 꼭! 알겠죠? 중간에 서는 거야. 기호 꼭 해. 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. 맨한 국주 꼭! 꽃들! 같이! 여기 서세요. 거기 서라고. 그 뒤쪽으로 나무하고 이렇게 자연하고 어울려서 놓으시라는 거야. 그냥 서 있으면.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앞으로. 중고 올라가서 반대편에. 반대편에. 아시겠죠? 이 두 사람이 이 두 분이 두 분이 이때쯤 되면 출발을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가운데로 가! 이어갈게요. 기다리러 가 한 명씩. 한 명씩! 한 명씩! 다가싸! 그냥 긋는 게 아니라고. 한복 입고. 꽃이야. 꽃. 문홍채. 들어가 이거. 오케이. 2번. GO!